자, 여기는 케이블카 밑에 바다입니다. 자, 여러분, 바다. 아버지, 저거 한번 찍어줄게요. 아, 이걸로 너무 있을 것 같아요.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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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겹치. 아, 낚시만 해도 되네. 바다, 물이. 주차장. 엄마, 내가 잘 찍었다. 내 거 줄게. 주차장. 주차장. 차 많지? 아, 예쁘다. 차 많다. 주차장, 예쁘다. 차, 차 많다. 차 많다. 재밌어? 잘 먹자? 자, 썬더 케이블카. 이거 재밌어? 이거 재밌어? 옆에 아기가 재밌다고. 너무 귀엽지요? 여러분. 자, 밑에 이 많은 케이블카 구경하러 온 차들 보세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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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별거 안 보이죠? 응. 어디 갔었어? 통약? 아, 옆에는 우리 딸내미 말도 들립니다. 네, 귀에 안 있었다고. 그가 예전에 진짜. 응. 응. 연수. 자, 달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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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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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내리미자여러분